안녕하세요. 제이드여 김상희입니다. 팬톤이 선정한 2016 FW 시즌 컬러를 베이스로 디스커넥트된 강한 쉐입의 커트라인을 조합한 제이드 헤어의 이번 작업은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걸크러쉬와도 그 궤도를 같이 합니다. 흔히 걸크러쉬라고 하면 부전적이고 강인한 센 여성의 이미지만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사실 걸크러쉬는 단순히 세다는 느낌 전에 여성들이 동경하는 여성,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진치조브로 도전해 나가는 여자가 봐도 멋진 여자의 모습을 의미하잖아요. 팬톤의 2016 FW 컬러 또한 강인함, 자신감, 복합성을 통일한 이미지가 메인 테마입니다. 이번 헤어스타일을 보시면 에어리 블루라던가 네어사이드 같은 블루 컬러는 올해의 대표 컬러인 세르니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표현했고요. 더스시더, 포터스 플레이는 로즈컷즈를 묵직하고 밀도 있는 복합적 이미지로 표현했습니다. 팬톤이 제안하는 이번 시즌 컬러의 주제와 현 시대가 지향하는 여성의 복합적인 욕망의 걸크러쉬 온의 이미지와 동일하죠. 제이드 헤어에서는 디스커넥트된 강한 쉐입의 커트라인과 웰라 KB, 일루미나 컬러를 사용하여 마돈나처럼 대담하고 강인한 스타일로 시즌 트렌드 스타일을 표현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